경남 목양회는 4월 정기원례회와 특강을 마산 성은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. 경남 목양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원례회에서 말씀을 전한 회장 최타권 감독은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복되다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부, 성자, 성령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진 특강에서는 창원 만나교회 노완우 목사가 건강의 축복을 주제로 목회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.